집사2장 빨간 모자 너떼 이거 볼까? 빨간 모자 너떼 보자 갈까? 빨간 모자 너떼 보자 빨간 모자 너떼 볼까? 빨간 모자 너떼 보자 이거 누구야? 내 엄마야? 예? 빨간 모자랑 빨간 모자 엄마 빨간 모자 내가 왜 빨간 모자 엄마야? 엄마는 왜 채연이 엄마야? 왜 채연이 엄마니까? 얘도 빨간 모자 엄마니까 왜? 엄마 뱃속에서 빨간 모자가 나왔나봐 어 너께 엄마 뱃속에서 빨간 모자 뱃속에서 왜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나왔다 빨간 모자 응 거기 나왔다? 응 엄마 뱃속에서 누가 나왔어? 채연이 환호 응 채연이 오늘 몇... 채연이 왔었어 그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? 잘 들을 거야? 응 아빠가 읽어줘 내가 읽어줄게 그래 읽어봐 이거 모으게 빨간 모자 읽어봐 읽어줘 늘 모자가 달린 빨간 망토를 입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내가 빨간 모자 칠 나